맞아붙일게요. 지금 미간에만 붙였거든요.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팔자주름 보통 있는 분들이 있죠. 그러면 딱 주름 있는 부위에다 찰싹 붙이고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. 이건 누를 때 딱 우리가 목이 물린 것만이 아주 따끔 그래요. 꾹꾹 눌러주시고 굳이 팔자주름 없는 분들은 팔자에 안 붙여도 되고요. 내 얼굴에 주름 있는 부위에만 붙이면 아주 좋아요. 저는 눈가에 주름이 없기 때문에 팔자주름 좀 약간 있고요. 원래는 미간에 주름이 조금 많았어요. 근데 지금 주름이 아주 옅아지거든요. 이래 바르고 나머지 하나는 여기에 주름이 살짝 있거든요. 자 보셨나요? 미간에 붙이고 팔자에 붙이고 팔자에 붙이고 이마 주름이 있는 부위에 살짝 붙였어요. 괜찮죠? 애터미 제품을 보시면 우리 앱슬루트 6종도 너무 잘 되어있고요. 그게 일단은 얼굴 톤, 주름, 미백 다 코팅을 해줘서 젊어진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. 그리고 우리 필러 오프 마스크팩도 너무 탁월해요. 리프티 효과가 끝내주는데 그리고 거기에다 더해서 아크로패스 보셨나요? 여기 한 박스에 15팩 다섯 개 한 세트로 되어있어서 15팩 들어가 있거든요. 구성 한 세트에 다섯 개로 구성해서 15팩 들어가 있어요. 가격이 한 박스에 14만 8천원 똑같은 라파스에서 나온 제품인데 다른 쇼핑몰에서 보면 여섯 개 한 구성으로 해서 4패 19만 하더라고요. 엄청 비싸죠? 너무 저렴해서 보니까 이거 한 팩당 만 원도 안 돼요. 아주 부담없이 쓸 수 있어요. 이거 자주 쓰시고 기초 스킨케어 자주 해주셔도 얼굴 아주 젊어질 수 있어요. 써보실거죠? 네. 안녕.